안녕하세요. 오늘은 따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게 약간 은어스러운 표현입니다. 주식판에서 이게 뭐와 뭐의 합성어냐면 공모가의 두배, 두배가 영어로 더블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할 때 이거 더블, 더블 그러면 좀 더부룩하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따블이라고 좀 강하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더블의 앞자인 따자하고 상한가에 상자를 따서 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의 두배예요? 공모가. 공모가라는 게 뭐예요? 첫날 상장할 때, 상장할 때의 가격이죠. 그러면 이 따상은 언제 일어나냐면 처음 상장하는 날, 상장하는 그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 그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굉장히 희귀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희귀하게 따상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보겠는데 원래 여러분들 그 주식시장이 정규적으로 거래가 되는 시장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여기에 주식시장을 우리가 정규 시장이라고 합니다. 정규, 정규장이라고 그래요. 정규장. 정거장이 아니라 정규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 원래 여기 9시에 시작하는 가격은 우리가 시가라고 그러고 3시 반에 끝나는 시간을 우리가 이때 가격을 종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시가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이 전날에 종가가 있을 텐데 이 9시 열리기 전에 이 동시효과, 이거 동시효과 우리 앞에서 배웠죠. 여기에서 매매가 막 이렇게 결정이 돼요. 실시간이 아니잖아요. 실시간이 아니라 매매가 막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서 딱 시가가 결정이 돼요. 여기에서. 근데 여기에서 원래 기존에 팔던 기존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있던 주식은 여기에서 아무리 매수 주문 살려는 사람이 아무리 매수 주문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전날 저녁 8시에 어떤 기업에서 새로운 약품을 발견했대요. 전염병을 일거에 제거해버릴 수 있는 약품을 발견했어. 그러면 막 서로 살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장이 안 열렸으니까 9시 이전에도 막 살려고 서로 매수 주문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기존에 그 주식시장에 있던 기존의 주식시장에 있던 이 주가는 여기서 끼켜봐야 전날 종가의 30%밖에 안 올라가요. 이 30%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상한가, 하한가에서 배웠죠. 상한가, 30% 제한폭을 넘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날에 아무리 서로 살라 그래도 30%를 넘을 수 없는데 그런데 이 30%의 예외가 딱 하루만큼은 예외가 됩니다. 언제가 예외가 되냐면 처음에 상장하는 첫날 있죠. 처음 상장하는 첫날은 그때는 이 공모가에 공모가에 마이너스 10%에서 또는 100%까지 이거를 여기에서 거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식이 지금 상장하려는 주식이 너무너무 전망이 좋아. 샀다 하면 엄청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막 이거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이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실시간 거래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주문을 넣어둔다고 보면 돼요. 막 서로 사려고 매수 주문이 막 쌓이겠죠. 그러다 보면 주식이 주식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100%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2배 오른다는 얘기 100% 오른다는 얘기는 2배 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봐봐요. 이제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원래 공모가가 5천원이었다고 쳐볼게요. 공모가가 5천원이었어. 근데 이 주식이 그러니까 공모가가 이날 첫날 상장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5천원을 공모가로 해서 공모가로 해서 처음 상장을 하는데 서로들 이 주식을 사려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 여기에 막 그 매수 주문이 쌓이다가 9시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원래는 원래 그 기존에 팔리던 주식은 아무리 올라봤자 30% 상한을 넘지 못하는데 이 공모하는 이 주식 이 첫날에는 2배 100%까지 오를 수 있으니까 5천원에 100%니까 뭐야 만원이지. 만원까지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블 영어로 하면 더블이지만 우리식으로 하면 통쾌하게 따블이라고 하는 거야. 따블이 됐네. 뭐의 따블 공모가의 따블로 시초가가 형성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장이 끝날 때까지 이 시초가에서 또 상한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30%까지 오를 수 있죠. 그러면 종가가 만 3천원으로 3시 반에 끝나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상한가 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아셨죠? 그러니까 따상에서 따는 뭐예요? 공모가의 따블 그 다음에 상한가는 시초가의 상한가 이 두 개를 달성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따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 그 BTS가 속한 그 회사 있잖아요. 빅히트 있죠. 그 기업을 공모가가 13만 5천원에 처음에 공모가가 됐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때도 주문이 여기 많이 쌓여가지고 얼마로 처음에 시초가가 형성이 됐냐면 27만 원까지 갔어요. 이거의 두 배 27만 따가 됐네. 따블이 됐네. 그죠? 따가 됐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상한가까지 곧바로 상한가니까 이거 이거의 30%가 오르면 35만 천원이에요. 이게 30%. 그래서 종가로 만약에 이렇게 끝났으면 상한가가 됐으니까 따상이 완성이 됐을 텐데 이때 상한가를 한번 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종가가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25만 8천원 이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만도 못한 거예요. 시초가보다도 못한 가격으로 끝났죠. 그죠? 그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문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동아일보 기사인데 빅히트 상장 첫날에 시초가 시초가보다 못해서 시초가 대비 4.4% 하락했다 라고 하면서 25만 8천원으로 마감 따상 실패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따상 다시 한번 살펴보면 뭐라고요? 따상의 뭐의 약자다? 그렇죠. 공모가의 2배와 그 다음에 시초가에서의 상한가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따상이라 그러더라 라는 겁니다. 앞으로 신문 보시면 아무튼 좀 유명한 기업 나오면 꼭 따상 얘기가 나와요.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거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